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토익스피킹 파트 5&6 5분 기출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자에 나왔던 시험 살펴보실 거고요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가 파트 5&6에서 나왔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분명히 발화할 만한 소스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어떤 문제였는지 바로 볼게요 파트 5부터 인턴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모두 수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분들이라 업무 일정이 달라요 개별 교육을 진행할 수는 없고 각자 다른 일정하에 일하는 인턴 분들을 교육시킬 해결책을 주세요 꼭 한 번에 해야 된다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여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미리 교육 날짜를 공지를 하면 일정 조정이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인강 제공의 콤보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메일 콤보는 Why don't you send an email and let them know the training date in advance 교육 날짜를 미리 공지해서 알립시다 이메일을 통해서 인강 제공의 Let's make a video tutorial and share it with them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유해 주자 구체 문장까지 합해서 통 답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메일 콤보 시작 Why don't you send an email and let them know the training date in advance They will consider it when setting up their schedules And it will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그렇군요 이메일로 교육 날짜를 미리 알립시다 그럼 일정 잡을 때 교육 날짜를 consider 고려할 것이고 이는 참석자의 숫자를 늘릴 거야 인강 제공의 콤보 Let's start Let's make a video tutorial and share it with those who can attend the training program in person They can watch the video tutorial and learn from it when they are available 그렇군요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어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줍시다 그러면 when they are available 그들의 시간이 될 때 비디오를 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각기 다른 일정 하에 일하시는 인턴 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 해결했고 자, part 6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과목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과목 이런 세부 상황보다는 어떤 일이 임할 때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어떤 장점 또는 단점이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시면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조금 더 생각해서 잘 날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른 주변 사람들도 좀 동기부여 받게 되거든요 동기부여 콤보 Professor's enthusiasm will motivate students to concentrate more on the lecture 그리고 교육과의 콤보, 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다 왜 교육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학생들이 동기부여 받는가? 그거, 구체 문장 같이 이불을 읽을게요 시작 Professor's enthusiasm will motivate students to concentrate more on the lecture To be specific, it will inspire students and bring out their inner curiosity about what they learn Also, they will get actively involved in the learning process and it will maximize learning effects 그렇군요 교수님들의 열정은 학생들이 더 수업에 집중하도록 동기부여 시킬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수업에 임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듣게 될 거야 물론 그리고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테니까 이러한 상황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의 콤보 같이 부르요 시작 열정적인 교수님들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on their fields, 그들의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study, 연구하실 거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들의 풍성한 지식은 더 나은 수업을 만들 거야 이렇게 교육과 콤보까지 써봤는데요 일단 구체화 문장들까지 똑같이 발화하기는 쉽지 않죠 내가 장문한 문장도 아니고, 양도 좀 많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시면 효과적이냐면 메인 아이디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에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입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면 점수를 좀 빠르게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해봤고요 여러분 여름이 끝나가고 있네요 토스 끝내셨어요? 아직 안 끝나셨다면 빠르게 끝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